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우리 신학원 토익 RC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50강을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50강을 끝까지 완강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간 만약에 내가 업법이 약했다. 그리고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꼭 찝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갖다가 캐치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저와 함께 50강을 완강을 하시면서 앞으로 정기 토익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탄탄한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수 있게 된 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는 점 자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3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3R이라고 그러죠. 3R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30%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자 우리가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어 야구 같은 경우도 3R 타자를 갖다 강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R 타자면 굉장히 잘 치는 타자냐 이런 얘기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3R 타자라는 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10번 타석에 서가지고 3번 안타치고 나가는 것에 이제 강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인기가 많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으로 수억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뭐 투수 같은 경우도 방어율이 예 어떤 이제 3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점보다 밑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A급 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굉장히 인기 많이 끌게 되면 연봉을 수억씩 받아가면서 이제 스카우트도 당하고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 뭐 제가 축구도 좋아합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골캐터들이 스트라이커들이 골 성공률이 30%가 될까 말까 하다라는 그런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번 동료들이 공을 뺏어가지고 상대 진영에다가 뻥 하고 공을 갖다가 올려놓어주면 한 10번 올려놓어주면 그중에서 2번 내지 3번 정도 성공해서 골을 집어넣게 되면 굉장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스트라이커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보는 토익 시험이나 매번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접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바로 포기하는 어떤 그런 자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죠. 지향하시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10번의 기회는 올 겁니다. 뭐 우리 옛말에 기회는 3번 온다라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여러 차례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살리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체념하시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나의 30%가 온다라는 얘기죠. 토익도 마찬가지로 10번 시험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내가 좋은 컨디션에서 다른 시험보다 다른 시험을 볼 때보다 유독 내가 아는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좀 더 내가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좀 더 나한테 친숙한 시험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전기 토익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바로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나는 토익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체념하시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감정에 너무 일비일이 하지 마시고 감정에 너무 휘쓸리지 마시고 내가 2번 토익 시험을 갖다 망쳤다 하더라도 다음 토익 시험을 위해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 꾸준하게 자기 할 몫을 해나가는 것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요. 본인이 원하시는 토익 점수를 꼭 뽑게 된다라는 것 얻게 된다라는 것 성취하시게 된다라는 것 그것 꼭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것은 기본품사의 이해다라는 이런 첫 번째 챕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첫 번째는 다음 단어들의 품사를 알아맞혀보세요. 뜻도 알면 더욱 좋고요. 뜻도 알면 더욱 좋고요가 아니라 뜻도 아셔야 됩니다. 스펠링만 알고 뜻을 모르시는 것은 무의미하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상처받지 말라고 다음 단어들의 품사를 알아맞혀보세요. 뜻도 알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뜻도 알고 사실 품사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단어입니다. 일단 1번은 이제 responsibility죠. 책임이라는 뜻으로 이제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ccurately인데요. 이건 정확하게라는 의미인 부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preparatory라는 준비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friendly라고 해서 부사로 보시기 또 쉬운데요. 자 부사로 보시기 쉬우세요. 이거 friendly. 근데 여러분들 명사하고 ly하고 결합이 됐을 때는 부사가 되기 보다는 형용사가 된다고 보셔야 되죠. 형용사하고 ly가 결합됐을 때 우리가 이제 부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friend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명사와 ly가 겹쳤기 때문에 자 이때는 우호적인이라는 의미의 자 그런 형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끔 가다가 축구 국가대표 팀끼리 이제 친선평가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riendly match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 friendly라는 말은요. 형용사라는 거. 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의 이제 와이든이라는 것은요. 와이든은 넓게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n 하나를 붙이게 되면요. 이 n이라는 자 이 녀석이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동사로 자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든이라는 뜻은요. 넓히다라는 자 그런 동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accountant는요. 이건 회계사라는 뜻의 자 그러한 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의 critic이라는 자 이 단원에 두 가지 품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평가라는 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평의 혹은 비평적인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 형용사가 다 되는 자 그런 어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8번의 representative라는 자 이 단어도 역시 명사 형용사가 같이 나오죠. 회사의 대표이사나 어떤 회사의 대표직을 얘기할 때 representative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명사로 대표나 대표이사를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자 근데 representative는 어디어디를 대표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제 한 번 풀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 개념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느냐 자 그걸 이제 여기서 한 번 다시 확인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곧 언급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만 그냥 한 번 여러분들이 한 편 보시고 아 명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구나. 형용사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구나. 라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요. 어차피 저랑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명사가 정답이 되는 다섯 가지 경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이제 명사 얘기했어요. 자 명사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를 꼭 먼저 필히 기억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문장 내에서 명사가 쓰이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네 가지 자리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명사라는 품사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필히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동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사가 있으면은 앞에는 누가 나오죠? 이 동작을 취하고 있는 행위자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 행위자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움직임을 행할 수 있는 사물이 됐든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누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지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앞에는 자 이 행위자를 지칭하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말이죠. 이 동작을 받아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이름이 나와야 우리는 또 이 대상 이 행동을 또 누가 받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뒤는 이 동작을 받는 행위자의 행동을 받는 자 그럼 목적의 대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그럼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 이 주어하고 목적어 역시 우리가 명사라는 품사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호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명사라는 품사를 갖다 취합니다. 주격 보호라는 것은요.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주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녀가요 자 she became a lawyer 이렇게 됐어요. 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문장을 갖다가 became에서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장 자체가 불안전해지죠. 그녀가 되었다. 그런데 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에